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속도 조절로 강남 4구의 전세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사업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한 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 처분 인가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둔 곳 가운데 개포 시험과 고덕주공 3단지의 인가 시기가 각각 4개월, 2개월씩 더 미뤄졌습니다. 서울시는 모두 안전등급, D등급으로 노후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권역 내 2주 예정 물량, 단지 규모, 이사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